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지진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결과 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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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딸뿐만 아니라 포항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침착하게 중간에 여진이 나더라도 뗄지 말고 집중력 있게 시험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험생들 화이팅! 포항 장성고 친구들아 오늘 수능 대박도 중요하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잘 귀환하기를 기도할게. 포항 장성고 화이팅! 포항 장성고 화이팅! 포항 장성고 화이팅! 포항 장성고 화이팅!